얘기해 봐 답답하게 말고 우리 아들과 말고 아직도 환자 They together 제법 Heart to heart to heart 내 눈 속 바로 보고 얘기해줘 말 돌리지 말고 겁나게 하지 말고 지금 heart to heart 너와 다 heart to heart to heart 우리 다시 만나 눈에 뵙나게 너와 다 heart to heart 눈에 뵙나게 지금